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귀한 선물도 다 받아보네요 오늘 문구점으로 도착한 유튜브 실버버튼입니다 10만명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10만을 찍게 되었어요 점점 더 재밌는 콘텐츠 많이 가져올게요 요즘 업로드가 조금 늦는데요 한글 필기체 온라인 강의를 제작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강의만 마치고 나면 다시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 중이니까요 제갈량 출사표를 읽는 그런 또 재밌는 프로젝트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탠리라는 브랜드의 포터칼이에요 검은색이랑 노란색의 조합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스태들러 노리스 연필도 꿀벌 같은 느낌이고 귀여우면서도 뭔가 멋있고 또 눈에 잘 띄는 그런 색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어떻게 뜯는 거지? 이게 맞나? 무식해서 힘으로 뜯으니까 아, 여기 흔들리네 여기 핸드가 있네요 여기 핸드가 있네요 짠 개봉 박수 뚝! 잘 보이나요? 오우 뭐라고? 영어로 막 쌀라쌀라 써있습니다 약 10만명을 축하해요 그 다음에 바로 와우 이거군요 생각보다 큽니다 퀄리티가 짱짱한데요 진짜 은혜는 아니겠지만 와 진짜 아름다운데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약간 브러싱 처리가 되어있고요 실제 은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게 기분이 좋네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뭐 걸 수 있게 되어있네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게 들어있네요 와 이거를 제 눈앞에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문구점에 전시회 놀테니까요 와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구경하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팬크래프트 되겠습니다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잘 하기도 해야죠 잘 하기도 하는 팬크래프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빠이 끝 빠이 끝 빠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